누가복음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앞부분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먼저 예수님들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경에 베드로에게 또는 여기는 너희는 복수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다시 왜 다시 물을까요 정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계속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과 좀 다르죠 일반 회중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베드로 성격이 보이죠 너희라고 물었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님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성취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 침례이완이나 엘리아나 선지자와는 다른 완전히 차별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따라서 대우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져요 회사에도 이렇게 직급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는데 그 이분을 사장님인데 과장님으로 알고 착각하고 과장으로 부를 때 태도가 과장으로 대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새로 오신 사장님이라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을 과장님으로 불렀으니 목이 간질간질 얼마나 겁나겠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바뀌겠죠 왜 그 또 직함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때는 모든 인간 중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침례요한이든 엘리아든 선지자든 이것은 사람 중에는 제일 높인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을 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수준이죠 관계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때는 그리스도로 알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 때와 하나님으로 알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알 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도 사람으로 대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를 때는 그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은 정답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 갔을 때 천사가 물어볼 때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다가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침내 요한 뭐 그러면 천사가 저쪽에서 기다리시라 그러겠죠 저기 있으면 차가 와서 이제 다 불마차가 와서 다 태리고 갈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헌신을 많이 해서 참 외국 나간다는 말도 못했어요 그죠 원래 어디 갔다 왔더니 아주 좋아 뭐 이러면서 속삭였어요 귓속말로 왜 그 돈 있으면 헌신해야지 이런 소리 들까봐 실제로 어디 이렇게 단체로 예배당에서 어디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데 옛날에는 야유회라고 안 그랬어요 야외 예배 이렇게 했죠 가는데 제가 자는 줄 알고 뒤에서 막 속삭속 하시는 거예요 어디 일본에 무슨 온천에 갔다 오셨는지 너무 좋아 따끈따끈 좋아 막 이러면서 제가 궁금해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습니다 자다가 눈 탁 뜨고서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뭐 해외든 뭐 해외든 좋은데든 돈이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해외를 나가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면요 우리와 다른 것을 많이 봅니다 다른 걸 보면요 처음에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다른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볼 때 매우 관대해집니다 그럴 수 있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 마음이 관대해져요 한 나라에서 한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해서 특히 한국 사람은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힘이 좀 약해요 완전히 이민국가 같은 데를 가면요 거기는 뭐 수많은 인종이 다 또 외국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라는 게 물론 법은 있지만 기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몸집이 큰 사람 한 사람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조깅하는 사람 한여름에 두껍기 구나는 사람 왜 그러나 할 정도로 다양하죠 다양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관대해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해외를 갈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첫째는 비행기 표를 사야 되겠지만 어느 나라의 관여에 따라서 비자라는 것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비자가 뭐죠 그 나라에서 들어와도 된다는 허가증이죠 허가증 대한민국이 참 감사한 건요 전 세계에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비자라는 비자 돈 대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돈 비자 fee 안 내고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특별히 또 비자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 타고 빨리 갔어도 딱 그 공항에서 이민관이 욕을 합니다 비자를 보이라고 그게 없으면요 돌아가야 돼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게 고백이다 이거죠 예수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우주문을 하면요 무비자 몰래 들어온 거랑 똑같아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자동으로 문 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자와 같은 것이죠 화가증이다 주님은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저는 귀신이 한 말에도 심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알았는데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참말도 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맞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신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난 지옥 갈 사람인데 좀만 기다려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자꾸 내쫓으십니까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지옥 가서 괴로워할 텐데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미 절망상태 내가 예수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끝난 존재다 당신과 난 관계가 없어 이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관계다 그런 비참한 존재가 귀신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있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갈 본양이 될 수도 있고 귀신처럼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남의 집처럼 되는 거예요 외국 가는 건요 남의 집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의 집을 가는데 마음껏 들어갈 수 있나요 내 집이야 딱 들어가면 환영하죠 왔냐 밥 먹어라 배고프냐 환영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면 절두째죠 또 개인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일수록 남의 집에 들어가서 총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처음 들은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시골에 논두렁 밭두렁 남의 밭도 지나다니는데요 거기는 딱 프라이빗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 재산지 소유지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든 집이든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면 총 맞는다 해가지고 항상 그걸 보고 다닐어요 푯말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인지 일반 길인지 그렇게 엄격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갈 때는 항상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방저방 열어볼 수 있습니까 허락된 화장실 정도만 쓸 수 있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게 허락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티켓이죠 외국 가실 때는 딱 공연에서 이민관이 물어봅니다 왜 왔냐 물어볼 때 말 잘해야 됩니다 거기서 거두름 피고 뻑뻑거리면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애처로운 표정으로 눈 큰 고양이 있죠 영어를 알아들어도 못 알아 듣는 척 pardon 뭐 이러면서 알아듬 척하면 말을 자꾸 시키고 말하다 보면 걸려들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딱 준비된 말 trip trip 뭐 이러면 여행 뭐 이런 거 알아듣냐 그러면 노 잉글리시 뭐 이 정도 완전히 못 알아는 척 하면 뒤에 줄 서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서 좀 영어 좀 한다고 오케이 뭐 이러면 계속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허점이 나오면 또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거기 가면요 진짜 세밀하게 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남의 집 갈 때는 견전한 자세로 제가 터득한 예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왕 저 되돌아가는 표 리턴 티켓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아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거는요 이 불법 체류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불법 체류 그러니까 편도 항공권만 딱 끊어가면 완전히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나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있다 돌아간다 이 표만 딱 보여주면 보내줘요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옆에서 막 말 좀 하다가 막 뒤에 줄 서 있고 막 고민 땀 빌빌 흘린 사람 봤습니다 영어를 잘하셔도 아주 잘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는 게 나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 뭐 돈 쓰러 왔다는데 관광하러 왔다는데 들여보내주도록 일단 거기만 통과하면 자유니까 지혜가 좀 필요하죠 갑자기 비자 얘기였다 천국 갈 때도 이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확실할 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 얘기도 이루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 경계했을까요? 이 경계가요 적당히 얘기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힘을 주시고 너 이 말을 절대 딴 데 가서 하지 마 이런 분위기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억압당하고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유대 어떻게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나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소문이 나면 예수님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이 되면 경호부대가 붙을 것이고 로마군인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 땅에서 하실 그 지상사역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라는 한 나라를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러 죽으러 오셨는데 왕이 돼버리면 유대인의 왕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류의 죄는 사실 수 없죠 죽으셔야 되는데 피 흘리셔야 되는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야 되는데 다 둘러싸고 지켜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우리같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잡혀가도 모른 척 가야 돼요 모른 척 로마 군인한테 예수님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바로 만약 구레네의 심원이 없었다면 우리라도 가가지고 주님 무거우시죠 한 걸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십자가를 딱 빼앗아서 제가 지고 갈 테니까 빨리 가시죠 그래서 골고다에 우사에 도착하셔서 돌아가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파렴치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악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주님 뜻이에요 사람들은 저 나쁜 소속영 봐라 저 예수님 죽는데 아주 압자 민으로 사는구나 저한테 돌을 던질지라도 주님은 너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막는데 너는 그래도 길을 터주고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온 길을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태 아닙니까 죽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 고난의 길이셨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면서 주님이 받을 영광만 생각하지 주님처럼 고난받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못 받는 거죠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그 고난을 다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시고 멸류관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골고루 언덕 갔는데 우린 지름길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았느냐가 주님 같은 멸류관 주님 같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님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신다 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버림받는 게 뭔가 버림받으면 어떨까요 다 가는데 넌 오지마 이렇게 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넌 도움받을 필요 없어 정말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 할 때 우리 어딜 때 써요 쓰레기를 버리라 오물을 버리다 이렇게 쓰지 황금을 버리다 선물을 버리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황금은 간직하고 보물은 꼭꼭 숨겨두죠 간직하다 이렇게 쓰죠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모시고 간직하고 함께해야 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어요 오물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필요 없는 전제다 필요 없는 전제로 인격적인 거거든요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넌 오지마 왕따를 시키면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있다가 넌 안 돼 이렇게 잘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무참히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쓰레기 같이 필요 없는 전제로 도와주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비참하게 외롭게 돌아가신 삶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개세마의 동네에서 얼마나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뭐 좋은 것이 오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저는 제 마음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저절로 드는 생각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그럼 탁 갖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처음들은 본능적인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한 번 더 항상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주님께 좋은 것인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아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이익되지 않고 주님께 유익하다 그때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갈등 그때 눈 딱 감고 슬쩍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갈등한다는 것 자체가 깨어있다는 뜻인데 고민합니다 당장은 내가 좋겠지만 주님께 손해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바로 주님께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리야 그게 쉽게 되는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정신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충만하시거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데 반도 못 풀었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천재인 줄 알았어 자세히 보니까 찍은 애들이야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뭐 이런 거 1,2,3,2,3,2,1,2,1,2,1,1 엄청 빨리 나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빨리 나가라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네 답을 다 알아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첫 번째는 생각 없이 쓰니까 제일 빨리 나가고 진짜 공부 잘하는 건 두 번째는 나가고 저는 항상 끝까지 남았어요 한두 개가 꼭 생각이 안 나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 생각날 때까지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갈등일 때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내 것을 택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십자가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또 그런 비유가 있었죠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사오니 조금만 가벼운 걸로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 그렇다면 창고에 가서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십자가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딱 들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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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게 가볍고 딱 들어봐서 제일 가벼운 걸 골랐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후회가 없냐 예 제가 잘 골랐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라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건 비유입니다 가장 가벼운 걸 주셨는데 우리는 무겁다고 느끼는 거죠 십자가가 그게 무슨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그걸 지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죽는다 죽는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항상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주님을 뒤따라 골고루한 덕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찾겠습니까 뭘 요구하겠어요 그저 당하는 거죠 희생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사람이 이렇게 한 번 크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마라톤 뛸 때는 그냥 와악 뛰고 또 1등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반부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라톤 거리가 42.195km 비유는 다 아시죠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왕에게 달려와서 이겼습니다 패야 그리고 숨차서 죽었는데 그 거리가 마라톤 평야에서 왕까지 오는 데가 42.19km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를 했다 해요 그렇게 사람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리가 여기서 서울 인천까지 한 30몇 킬로 나옵니다 그걸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가니까 결국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우르르 뛰다가 체력의 한계가 되면 뒤로 처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처음에는 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뒤따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변절하는 사람 오늘 찬양 가사에 다 나오죠 다 변한다 이거예요 왜 변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항상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주제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왜 제가 사랑의 능력이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데 열쇠로 안 열고 아무리 두들기고 해도 결국 문 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 번 열지 다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쇠만 있으면 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 열쇠 같은 것이 뭘까 기도하고 고민하면 저는 항상 사랑이라고 답을 얻습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고 그런 길은 아니에요 복된 길이라는 의미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복된 길이지 실제 삶은 괴롭잖아요 고난의 길이다 이거요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니에요 영혼은 기뻐하지만 내 인격은 매우 힘든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걸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의 그 용기와 그 힘이 무엇일까 아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차이가 나는구나 하루짜리의 분량 가진 사람은 예수야 하고 하루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 한 달 분량 있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따라하고 그 다음부터 처지고 그러니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가의 분량이더라 이거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분량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분량이다 이거죠 안타깝게도 잘 따라가다가 문턱에서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당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에잇 그리고 원망하고 부인해버려 그럼 그 앞에서 분량이 끝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사랑이 식지 않도록 딸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연애 드라마도 뭐 있지 않습니까 나랑 결혼하면 살기가 힘들 텐데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보통 길이 아니고 제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서 어디든지 갈 거예요 자꾸 이렇게 졸라대서 결혼했는데 막상 쌀 떨어지고 바가지 박박 긁고 아니 독에 빈 독 긁는 소리 나니까 표정이 바뀐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나랑 살면 힘들 거라고 이럴 줄 알았나요 설마 설마 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상 당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멸류가 쓰고 영광받을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아니 양말 억울한데 참아야 된다니까 안 참아져 한마디 해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참아라 막상 닥치면요 정말 깊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바닥 나옵니다 금방 바닥 나와요 바닥을 몇 번 쳐야 아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정말 힘들고 고생되는데도 얼마나 각오를 했는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당신이 좋아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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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힘이라요 사랑의 힘 그런데 부모들은 얘기하죠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현실을 봐라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사랑이 충만할 때는 무슨 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리 고생이 돼도 고생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식고 배고픔이 꼬르르 꼬르르 오고 오면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그건 무슨 얘기죠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바닥났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주님을 따를 때도 주님 사랑하고 연애하듯이 갈 때는 뭐가 힘듭니까 뭐 야단 쳐도 좋아 뭐 무시해도 좋아 어차피 나는 뭐 죽은 목숨 다시 살았다 뭐 이러면서 뭐 두 번 얻은 생명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막 했는데 계속 얻어맞고 계속 욕 듣다 보니까 정말 이럴까요 정말 이러면서 본색이 들어왔다 죄인 본색 문제가 뭡니까 사랑을 많이 담아두지 담아두지 못한 거예요 항아리는 큰데 빡 깼더니 이만큼밖에 없어 사랑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연애할 때는 배도 안 고프고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옆에 뭐가 지나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소리만 목소리만 들어도 전기가 찌리리 찌리리 얼굴만 봐도 가슴이 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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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10년 가고 멈추고 20년 가고 멈추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계속 두근두근두근 하고 찌리리릿 해야 이게 정상이죠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제가 집사람들 자꾸 웃지마 내 앞에서 뭐 이럽니다 웃으면 막 확 해주고 싶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를 많이 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왜 사랑이 이렇게 바닥이 날까 사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창조해낸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내 본체를 알게 돼요 나 같은 이 까만 주님은 광명한 빛이라면 그 앞에 내 모습은 까만 점 그 색깔은 나의 어떤 죄를 나타내는 것 같고 작은 점은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까만 죗덩어리 하나 아니 점 하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다니 이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폐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으셨나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되죠 그 아내가 아무리 고생돼도 그 남편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고생이 돼도 아이들 키우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능한 이유는 남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되는 사랑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말씀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깊은 성의의 감동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됐다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깊이 성의의 감동으로 충만히 들어갈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을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분량이 계속 샘솟는 것처럼 샘솟을 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이 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양보하고 참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내가 포기가 안 되고 희생하기 힘든 것은 주님을 주님을 따라갈 사랑이 부족한데 내 탓이오가 아니고요 사실은 어쩌면 내 탓이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을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이미 주님을 이미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이미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많이 많이 회개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뒤늦게 믿은 것 같은데 그렇게 뜨겁게 달려가는 사람인가 하면 대충대충 살고 대충대충 기도하고 주님 사랑도 조금조금 아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 나를 희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그 멸류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바로 그 능력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고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은 분량과 비례합니다 결론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는데 누가 많이 아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풀을 짓고 많이 많이 체험하셔서 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깊어지셔서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더 예수님 닮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그 불량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불량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또 사랑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두 번 보러 기도하십니다 생각합니다 가 bang